내 주연의 왕국들 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영혼에 가 있는 곳 다 비록 여름이 살아나고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 바라봅니다 세상을 가슴에 품고 반성처럼 든든하게 사셨던 장은 이제 아담 할아버지 이후에 모든 인생들이 가려하는 그 길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끝은 아닙니다 사도마을은 오늘 본문에서 선포합니다 이제 품으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의 멸효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껏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아마도 전을림국의의 멸효관 쓰시고 주님 품에 함께 온저히 쉬시는 줄을 믿습니다 영광성은 천국의 소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을 잊지 마십시오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받으며 장원님께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후배들로 장원님께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후배들로 그 뒤에 따라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며 믿음을 지키는 저의 여러분이 저의 길을 노력하십시오 평생 장원님과 함께 계셨고 장원님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선한 마지막 싸움 잘 싸우게 하신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저의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평화와 믿음의 탐욕으로 더해 주시기를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흙으로 미적을 코에 당신의 숨계를 불어넣어 생명의 를 기하신 장원님 이제 당신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던 장원님 마침 호흡을 다하고 아버지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 영혼을 받아주시고 영혼생의 품에 안아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자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그 아름다운 생애처럼 우리도 부끄럽지 않게 남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희생과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그 장원님처럼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당분간은 홀로 이 땅에서 지내실 우리 군사님 눈마 너무 미롭지 않으시도록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려 주시고 복되어 아름다운 우리 차주산들을 통하여 장원님이 하셨던 사회보다 더 넘치는 복음의 역사가 이 땅의 풍성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써주시옵소서 장원님이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우리 봉순이 식구들 모두가 다 그 아름다운 벌리걸음직조차 부끄럽지 않게 사는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옵소서 성공해 내 평생 살아본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는 내가 내 평생 살아본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본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 얼굴 볼 때 나는 꼭도 전혀 없더라 오직 주의 은혜라 침까지 지내온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임없는 주의 사랑 원진이 그만하랴 찬악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원해서 형통없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본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임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본 길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본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더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의 은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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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노래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강릉이 됐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예수 떠난 신념은 사는 법이 없어졌습니다. 예수여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의 영향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소유하시고 아니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버지 가진 재물도 기쁨도 따뜻한 격려도 마음도 늘 그렇게 넉넉하게 나누실 줄 아셨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아버님이 찬송가 만큼 좋아하시던 노래가 있습니다.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같은 사랑스러운 누이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누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좀 숨이 차고 어려워서 그 마음이 대로 하소연할때도 사랑으로 내겐 이때 요대목에서 늘 세게 들었었거든요. 예쁜 미소로 예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감싸주던 누이. 아버님의 그 웃음 그 소리 그 소리매김이 너저리 이렇게 생생한데 당분간은 잠실 동안은 다시 듣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성교란 큰 것이 아니다. 죽어진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성교다 라고 살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아버님 민정하시던데 제가 어머니 옆에 있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이라도 싸웠으면 민정하시던데 당신 보내는 것이 덜 힘들었을 텐데 나를 한 번이라도 섭섭하게 했더라면 지금 내가 덜 힘들었을 텐데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녁마다 주무시기 전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보라고 부르는 것이 때로 민망하시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병실에 계신 동안에 제가 날마다 찾아뵐 때 헤어질 때마다 꼭 하드린 사람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웃어주시고 손을 들어 잘 자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하셨습니다. 여졸증을 처음 아시고 아버님 말씀을 못하시니까 좀 우울해 보였습니다. 힘들어 보였습니다. 제 딴에는 아버님을 공감해 드린다고 아버님 많이 힘드시죠? 지금 상황에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더라도 아버님 힘내세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갑자기 정색을 하시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고개를 접으셨습니다. 그리고 강한 얼굴은 아니라고 접으셨습니다. 제가 가슴이 덜 안에서 아버님 그러면 지금 힘들지 않다는 건 그런 뜻이신가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나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신가요? 두렵지 않다고 그러셨습니다. 높은 산에 거친들이 소망도나 공포하시면서 내 중에 숨어신 곳인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평생을 노래하십니다. 병실이든 집이든 이 땅이든 충분히 그 어둠 곳이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최장해진 육체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셨지만 그 신념을 박사같은 리듬으로 사셨으면 기억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30년 아버님과 함께 살고 하셨지만 그리고 이제 아버님을 보내드리는 이 시간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이 사연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하셨던 말씀 에베소인의 말씀처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면 결일하신 이의 기회를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억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많은 분들 우리 사랑하는 마음은 노래 잘하시는 장모님으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노래 가족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노래 그리고 세상을 향한 예수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사셨고 그리고 이제는 저 천군과 천사과 함께 우리가 다시 만날 날까지 예수님 앞에서 그 노래를 부르고 살아계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안기지 않고 다 쏟아 부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주는 크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만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 아낌없이 맞아주시고 반겨주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베어끼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거처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거처를 사모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게 하시니 지난 94년의 부된 생애 동안 아낌없이 사랑하고 섬기시며 그리고 수고한 희생을 달려갈 길로 다 마치신 고 김건철 장로님의 영원한 생명의 여정위에 그리고 일평생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셨던 동숭교회의 모든 교우들위에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모든 유족들위에 그리고 그 사랑을 함께 증인이 된 믿음의 현재 자매들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완전히 축원하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생크림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서 우리 막내 동생의 찬양 내 평생과 사랑하는 동안 뒤돌아보니 주의로 내라 주의로 내라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주의에 의해 숨쉬고 죽음까지도 아버님이 찬양했던 찬양 중에서 죽음이 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이 소원이다. 어떻게 소원이 죽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버님도 그 길을 따라서 죽음이 소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죽기까지 찬양하셨습니다. 오늘 아버님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을 들고 마음이 어떻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하면 아마 이 성전에 쌓여있는 벽돌과 나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끝입니다. 아버님이 1년 동안 말을 못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무슨 뜻일까를 생각해 보니 아버님이 우리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정말 너무나 많이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매일 부렸습니다. 아버님이 저희가 어릴 때는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사랑합니다. 라는 단어를 잘 못 썼어요. 그냥 어색하더라고요. 그냥 어색하더라고요. 나무님 말을 못하시니까 제가 사랑한다는 단어를 아마 천분도 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셨을까 저렇게 열심히 섬기는 모습으로 어머니 어머님을 보면 아버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제가 어릴 때이지만 아버님이 일찍 일어나서 일어나고 나가실 때 어머님이 주무시고 계시면 그 끝에 조그만 종이가 있으면 언제나 메모를 하시고 거기서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오늘 출발합니다. 날 기억하고 날 생각해 주세요. 저녁때 오면 우리 반갑게 맞이합시다. 그 편지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머니 다시 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에서 살아갈까 오늘 아버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잘 성경하고 했더니 어머 네 자식이 네 자녀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할 때 그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다. 너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아이가 너를 닮아가듯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게 목표를 전하는 거지 떠들고 소리질된다고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는 말이 아침에 오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하는 것이 너무 대단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쭉 앞에 가시면 우리 큰 뒷발치라도 그 발걸음을 따라가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아버님 오늘 이제 땅속에 붙이시고 주신의 몸은 썩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기쁜 것은 제가 어머님의 집을 가서 아버님을 뵈거나 벽을 가서 아버님을 뵈야되는데 이제 제 마음속에 아버님이 들어와 계셔서 장학개나 너를 뜨나 너를 가거나 아버님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부르시구나 내 마음속에 완벽하게 들어오게 해 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숙교회 동숙교회 장으로 또 아버님이 이렇게 마지막 노심을 하게 해 주셔서 동숙교의 서정과 복수하는 장로님 모인교회 너무 감사드리고 주신 사랑 저희가 고답하며 살겠습니다. 늘 기도하며 이 동숙교회 아버님이 있었다고 저 기억하고 아버님 보고싶을 때마다 이 교회 저 구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이 동숙교회 축복하고 기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큰 교회가 되기를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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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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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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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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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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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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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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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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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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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